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안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쓸신자 10탄 3월 모의고사의 의미와 대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긴 영상 아니니까 핵심적인 부분들 여러 한 번 들어보시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잡으실 때 도움되길 바랍니다. PD님, 질문을 한 번 들어볼게요. 요즘 고3 친구들이 서로서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희망사항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이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 수능은 상대평가라. 그리고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수험생 모두 노력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전제로 생각해 본다면 상대적 위치가 잘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쌤의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실제 3월 모의고사와 수능의 관계에 관련된 통계적인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과연 그런가? 수능은 상대평가고 수험생들은 모두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 상대적 위치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현실은 어떨까요? 정말로 상대적 위치가 잘 바뀌지 않을까요? 수험생들은 정말 모두 노력할까요? 그 노력이 일시적인 노력일까? 꾸준한 노력일까? 그 노력에도 질적인 또는 양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나 또는 입시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들이 통계를 내놓은 게 있어. 고3 수험생들 기준으로 해서 3월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하여 수능 성적을 조사해 봤더니 10%는 상승을 하고 50%는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40%는 하락했다는 거야. 즉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이다라고 하는 건 고3 수험생의 대략 50%에 해당하는 친구들인 거지. 오히려 40%는 하락을 했고 오직 10% 정도만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야. 즉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이라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3월 모의고사 이후에 어떻게 수험생활을 보냈으면 이 10% 상상한 친구들에게 포함될 수 있을까? 과거로 회계에서 확인해 본 결과 노력을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을 했던 친구들이야.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매번 모의고사 때마다 우리가 항상 만족하는 결과를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다소 부족한 결과를 낳아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멘탈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하반기 때는 선생님이 누누 얘기하는 거 체력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학습적인 측면에서만 점수가 떨어진 걸 해석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고 지식적인 측면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점점점 채워져. 그런데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집중을 하지 못해 실수가 발생을 하고 실제 시험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 상반기 때부터 체력관리를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수능을 준비하는 1년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서 총 6번의 기회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각각의 모의고사는 최종 목표가 아닌 과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수능을 목표로 자신의 학습 페이스를 조절하게 되기 중요해. 그때 기점이 되는 게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인 거야. 이건 실제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평가원 시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교육청 모의고사거든. 그래서 1차적으로는 6월 모의고사를 1차 목표로 삼고 본인의 학습 페이스를 잘 조절해 보는 게 좋고 3월 모의고사는 겨울동안 학습한 부분에 대한 점검. 만약에 유전부터 학습을 한 친구라면 시간 내 유전문제 풀이가 가능한가를 점검해 보라는 얘기고 비유전부터 학습에서 비유전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에서 놓쳤던 부분이 어떤 게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오는데 유전비유전 모두 완강한 친구들은 이걸 다 확인해 보는 시험이 될 것이고 향후 모의고사에 응시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췄으면 좋겠냐. 학습 정도를 확인하는 도구야. 모의고사는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수능 연장을 미리 연습해 놓은 기회로.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 때도 진짜 수능 보는 것처럼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선생님이 종종 농담반 진담반으로 고3 수험생들한테 얘기해. 6월 평가원은 수능 본다는 마음으로 보고 9월 평가원은 재수한다는 마음으로 보고 실제 수능은 삼수한다는 마음으로 봐라. 그만큼 간절하게 시험에 임해야 된다는 거지. 모의고사라고 대충대충 봐버리면 그 습관이 그대로 실제 시험장에서도 드러나거든. 수능 현장을 미리 연습해 보는 기회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다양한 소음 앞에 애가 다리를 달려달려 떨어 그리고 연필을 돌리는 소리나 또는 부적부적하는 다양한 소음 환경 속에서도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집중하여 공부한 것들을 그대로 쏟아낼 수 있는 건지 실제 현장 환경에 대한 적응력 테스트도 모의고사 시험 볼 땐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을 거야. 이를 비하지 맙시다. 자신의 패스에 맞춰 꾸준히 하는 게 우리의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지. 다음에 알쓸신잡 영상은 3월달 신규 강좌와 컨텐츠를 소개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중화순경에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컨텐츠와 강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기다리게 된 자료 분석의 기술 그리고 올해 신규 컨텐츠로 나오는 격일로 진행되는 RGB와 만점 시퀀스 복습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최선을 다해서 잘 보시고요. 앞으로의 모의고사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이겨내고 해결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